포카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도움벨 모형입니다 이 도움벨은 제주은행 전영업점 은행 출입문 혹은 경사로 옆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은행에 직접 오셔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분들의 은행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즐거운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처음 봤는데 도네에 많이 알려져서 각 기관이든 장애인 시설이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가동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도움벨은 제주은행 전영업점에 출입구 옆면이나 경사로 옆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